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73.9로 나타나 미국보다 2.2년 정도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1.1년, 일본은 1.5년으로 한국보다 적었고 중국은 2.3년으로 한국과 0.1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상담이나 상품 안내와 같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돼 기초연구나 응용개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